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 친구들이 아직 잠을 안 깨서 저는 잠시 산책하러 나왔어요. 혼자서 디 타워 쪽에서 한 바꾸 돌고 가겠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은 눈이 오네요. 우리 상호 씨도 좀 일어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갔다 왔대요. 너무 심심해서 모기가 이런 마음일까 여러분? 팩을 하네요. 네 저는 모닝팩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목욕탕 레시피 붓기 빼려고 하는 거잖아. 필수 조건이지. 여러분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가는데요. 진도 솔비치에는 눈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맑네요. 이렇게 무섭게 또 눈이 옵니다. 작은 갤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 오 뭔가 외국에 온 느낌. 이거 호석이 옷인데 이거 입으니까 호석이 된 것 같아. 뭔 뜻이지? 안 좋은 말이에요. 소재비 3개에 파전 하나를 시킨다고 합니다. 미친 거 같아. 이게 제발 겉바속촉이었으면 좋겠어. 언제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또 한 번 로이가 된 것 같습니다. 기다려. 호석 기다려. 호석 기다려. 막걸리 보자. 막걸리 보자. 아이고 뜨거워라. 오오. 맛있는 거. 잘 먹었습니다. 죽립 어촌 체험 마을 갯벌 체험장 바닷물에 근데 쟤네들이 어떻게 살지? 오리가? 참정오도다. 네~~~~ 준도에도 이런 카페가 있네요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앉아있는 카페 뷰가 이렇습니다 너무 이쁘지요? 해가 이렇게 뜬다 야, 불은 장난 아니다 지금 맛있는거 이거 누울거야? 나도 한입만 줄거 같죠? 그렇지요? 안줘요 내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풀를 하나도 안 닦아 저희는 조금 숙소에서 쉬다가 드디어 인피니티풀에 가는 중입니다 복장이 아주 심플하지요 살색이 나면 신나셨네요 네, 지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반바지 입고 이 겨울에도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파는 게 있어요? 팥라면, 팥밥, 음료수 같은 거 있구요 아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맛술 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 호수풀에 왔는데 너무 춥네 아, 근데 너무 춥다 두피가 얼 것 같아요 아니, 얘는 바보처럼 머리를 담가가지고 구름, 구름, 구름 챙겨 사람 보여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셀카를 찍으려면 이렇게 또 머리카락도 슬쩍슬쩍 이렇게 연출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상 자기 머리는 지금 다 비어가지고 이렇게 굴름처럼 머리에 미역이 생겨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 자쿠지에 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있어 우리 친구들은 누가 더 좋습니다 박혜영 씨 귀가 굉장히 빨간데 지금 어떠신지 되게 추워질 거 같아요 니 그래도 머리 많이 말랐네 도희가 여기 세 번째 탕이 왔거든요 여기는 유자탕입니다, 유자탕 오! 오! 야, 근데 카메라에서 보면 더 심해 유자는 뭐가 좋나요, 현아 씨? 유자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쭈구리 팀으로 좀 더 어려 보이는 동암 팀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두 시간 동안 기다려서 저렇게 산신력 놀이를 하고 계시는군요 누군요 뭐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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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왔습니다 이 겨울에 야 빛나는 거 봐 자리에 하나 둘 셋 수영장 비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 와야겠죠 여기는 자리 엄청 잘가요 자리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예쁜 풍경이 대한민국에도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 이거요? 정말 잘 보존이다 이거 또 시작됐습니다 와 미칠 것 같아요 안 끝나 언제 집에 갈까요 물놀이 마치고 제가 핸드폰 제 핸드폰이 지금 배터리가 다 나가서 제 혼자 좀 먼저 올라왔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 로이는 이렇게 선생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호텔에서 아주 무사히 잘 있다고 하네요 자기 세상이래요 밥도 잘 먹고 텐션 올려 텐션 네 마지막 식사 돈 쓴 게 얼마야 지금 이거는 후식으로 먹을 밥 이거는 후식으로 먹을 밥 이틀째 마지막 방 네 염이세요? 어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짠하시지 짠하시지 해라 여러분 굿모닝 어제 밤에 그렇게 먹고 잤는데 오늘 또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왜냐 올 인클루시브 해놨거든요 조식은 여기 지난번에 저희가 석심 먹었던 거기 같은 곳인데 아마 음식은 다른 거겠죠 굉장히 조식스러운 음식들로 음식 간격이 엄청 넓어졌어요 저는 노란색만 먹고 자라요 저는 노란색만 먹고 자라요 저는 노란색만 먹고 자라요 맛있으십쇼 다음날 다음날 여러분 잃어버린 이 친구를 찾습니다 두 번째 음식들은 배 채울 수 있는 거 코로나 퀘스트하고 서울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일단 까시고요 인스타 스토리에서 많이 보셨죠 이제 씨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 놔둬주시면 되고 다행히 셋 다 티가 더 생기지 않는 관계로 아쉽게도 이제 서울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정들었던 이 숙소를 떠납니다 체크아웃 저 친구 비행 가시나보다 이렇게 쓸쓸하게 가는 저 친구 이렇게 놀러 오는데 코트 입고 와가지고 저기 체크아웃 합니다 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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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파에서 아무 말도 서로 안하고 그냥 좀 거리두기 좀 하죠 3일 만에 바다스러운 바다를 봅니다 저희는 항상 여행의 마지막은 이런 산책으로 마무리 하나봐요 네 괜찮은 것 같죠 오 그래도 솔비치 예쁘게 보인다 여러분 저희가 말하는 솔비치의 지금 전경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와 캐슬이다 캐슬 오 바다 색깔도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데서 해수욕을 못 한다는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희는 진도 여행을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인데 BGM이 멋있네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은 잠시 또 저 멀리 놔두고 좀 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 친구들과 언젠가는 또 다음 여행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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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